4시즌 호텔 어 여기도 4시즌 호텔 있어 엄청 높다 우와 멋있다 저 위에 봐봐 자기가 가자 아니 근데 저기만 저 여기만 공원만 건너가도 저 다리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냐 정면이어야 되니까 저기저기저기 사람들 서있는 저쪽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어 여기도 여기도 나름 느낌 있네 하나 찍고 건너가 그러게 낮에 돌아다니는 선구리 아 오지 가방에 다 때려 넣지 그 생각은 못했네 밤에 오면 여기만 와도 멋있겠다 밤에는 돌아다니면 안하겠다 어 아니 얕다 잠깐만 저 다리를 건너가야되지 아 아니다 저기 저 넘어가는 거 있다 밑으로도 가는 거 있어 밑으로도 여기서 몇 장 찍고 가자 영상으로도 남겨놓겠다 아 근데 영상을 가로로 찍어서 제가 영상으로는 가로로 찍어서 가로사진으로 잠깐 나오기 너무 힘든데 기다려봐 가 있어봐 있어봐 됐어 아 찍을래? 내가 찍어줄게 아 안경 놓고 왔어 와 힘들어 힘들어 어디 어 저기 청소하시는 분인가구 가까이서 한장 멀리서 한장 이렇게 찍었어 어 하늘 봐 어 위에 구름이 이렇게 원기옥처럼 돼있어 어 못 지나가네 망했네 올라가자 다시 잠깐만 아 일단 그늘로 가자 아 그냥 지나가고 싶다 진짜 점프해가지고 일단 여기 조금 서있자 어 와 여기서는 이렇게도 하나에 잡히네 하나에 담기네 와 신기하다 약간 이렇게 스뎅으로 만든 것처럼 약간 그래서 좀 멋있는 것 같아 약간 스뎅 느낌 나 스뎅 휴 휴 더워 아 서있어 귀염이 거기 서있어 잠깐만요 잠깐만 자기를 타워 가운데다 놓고 됐다 여기는 아예 그냥 브이로그를 세로로 세로로 그냥 찍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여보도 찍어줄까 아냐아냐 잠깐만 그래 어차피 근데 우리 카메라가 좋아서 이미 되게 잘 찍었어 정면으로 가서 찍으면 뭐 좀 다르나 한번 가보지 뭐 밤에 오면 해지고 나서 오면은 어 나는 여기서 찍으면 앞에 저렇게 동그란 앞에 저렇게 가리는 쇼핑몰 가리는 게 있잖아 가려서 별로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네 하다 커 하다 커 하다 커 하다 커 그리고 약간 뭐라 그래 저기에 그 약간 쇠 나 스뎅으로 만든 것 같아 생긴 그 느낌이 되게 좋긴 하네 그래서 더 약간 건물이 그냥 약간 반짝반짝한 느낌 낮에도 반짝반짝 하다 커 여기가 잔디 깎은 냄새 난다 잔디 깎은 냄새 난다 술 냄새 그렇지 햄 바다 커 커트밀 확실히 아까 글랜스 박스는 애들은 안 될 것 같아 왜? 아 무서워서? 울면 1분 30초 끝날 것 같아 근데 엄마는 야 웃어 웃어 사진 찍어야 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다가 그냥 끝날 것 같아 근데 티켓 다시 달라고 하면 줄 것 같은데? 아닌가? 안 주나? 이거 1100미터인가? 응? 여기 바닥에 1100미터가 없어졌어 그래? 뭔 번지지? 여기도 이쁘다 아니야 지금 햇빛에 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햇빛은 일단 피해야 돼 아 여기가 이거 뭐 딱 가렸네 아 아니네? 그래야겠다 자기도 다음 타자 준비해라 자기 여기 서.. 아 아니다 옆에서 해도 되긴 해 서봐 저기 난간 완전 술 타고 있어 손을 딱 댔는데 너무 뜨거워 여기가 포토스팟 초에 만약에 그럼 포토스팟 또 뭐 있나 가볼까? 5번 6번은 뭐야? 여기 5번 아 여기도 찍으라고? 응 잠깐만 우리가 아 저 5번 6번 가서도 사진이 잘 나오나? 저쪽 가면은 아 나오긴 하겠다 응 이거는 저녁에다 찍어볼게요 아니 저녁에도 굳이 안가게 될 것 같은데 저녁에 기운나면 아니 저녁에 기운나면 발이 불타고 그늘이랑 너무 편차가 쓸만하다 어 여기 좋네 아 그냥 그늘이 최고야 다 필요없어 여기서 찍자 여기서 어 기다려봐 잠깐만 자기 여기 서봐 여기 딱인데? 서봐 그냥 영상 그대로 펴놓고 찍을게 아 근데 여기가 그게 있네 어? 어둡네 하나 둘 셋 찰칵 자기를 잠깐만 일반각으로 한번 찍어볼게 이게 광각 카메라가 아니면 절대 안 담길 각이네 됐어? 이리 와봐 그냥 영상 켜둔 상태로 나 찍어줘 그럼 응 알았어 근데 여기는 그거는 그거다 어두워서 별로 잘 안나온다 위로 위로 해도 돼?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옆으로 치고 옆으로 치고 그 켜말고 반대로 반대로 sorry 근데 이게 영상 켜놔도 아이고 이리 와야지 오케이 어두워서 별로 잘 안나오면 그냥 간단히 찍자 응 가운데를 잘 맞춰라 가운데를 잘 맞춰라 파이팅 어 잠깐만 그 자세 가만 어 오케이 가만있어봐 그 자세로 하고 팔 일자로 펴봐 아니 옆으로 길게 180도 오케이 됐어 어우 더워 땀나 어 이제 우리 돌아서 들어가서 거기 가자 아 그리고 저녁에는 저거 되게 시원해요 저녁에는 반대쪽으로 오자 여기 여기 건너편 응 봐서 저녁에 시간 남으면 에너지 있으면 공원 돌고 더워 더워 손 씻게? 아니 저 나무 되게 멋있다 하와이에서 보는 그 나무 정말 뭐야 컨벤션센터 갈 것 같은데 위치상 갈 것 같은데 그냥 건너지 말자 아니야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가면 너무 멀어 가보자 일로 와봐 그냥 가봐 가다보면 나오겠지 컨벤션센터 들어가는 지하를 아니면 구글맵 켜가지고 찾아봐도 괜찮고 와 여기도 이쁘다 멋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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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옛날에 우리 하와이에서 딱 찍었던 극악이다 여기도 딱 그치? 응 아빠 사이네 찍을까? 아니 나는 안찍을래 아 그래 알았어 이리와 쟤가 뭐 집어넣고 있어? 어 옆으로 하지 말고 위로 해 아 앞에다가 나왔어 찍는다 하나 둘 셋 찰칵 오 여기 되게 생각보다 어둡다 잠깐만 하나 둘 셋 찰칵 오 되게 어두워 기다려봐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다 좋다 가자 왠지 이리로 가면 바로 아쿠아리움 이 나올 것 같다 그렇다 진짜 그래야 한다 사실 사람들 걸어오고 있는 저 방향이 딱 아쿠아리움 방향이야 아 맞다 저기 손봉이 바꿔야지 어 있어 어 그냥 이거? 이게 컨벤션 센터일 거 같애 이 앞에 있는 거 여기서 아 저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? 들어갈 수 있나 보자 아 여기 있다 아쿠아리움 저기 있다 아쿠아리움 저기 있다 아이고 다 가렸다 어 저기 건물 꼭대기에도 뭔가 있는데 뭐 뛰어내리는 건가 저거 뭐 있어 뭐지 모르겠다 여기까지 여기까지